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님 판비안TV의 반길 전화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타인간의 대화와 통신비밀사건입니다. 선고가 된 2022년 8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0도 1007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해서 유죄가 된 사건이죠. 피고인은 교회 사무실에서 ABC라는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한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한 내용을 교회 장르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줍니다. D라는 장르한테 카카오톡으로 녹음 파일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것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D라는 사람이 A, B, C가 험담을 했겠죠. D라는 사람이 이상한 놈이거나 혐담을 했는데 이거를 피고인이 몰래 녹음을 해서 그걸 D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공개되지 않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누설한 것으로 기소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를 어떤 행위를 볼 것이냐. 이게 대법원을 뭐라고 하자면 대화의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야 이거 절대 알리면 안 돼. 요렇게 이렇게 해서요. 그런 대화가 아니라 그냥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이 비밀이라고는 상관없죠. 그냥 자기들께 한 얘기인 것도 공개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하고 전송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즉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다 알고 있어요.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은 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대화, 뒤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어. 안 하고 있는. 요거는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아니죠. 원래 참여하고 있다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안 한 거니까. 이 경우 말고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이 그 존재를 모르거나 혹은 알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몰래 녹음하는 거죠. 몰래 녹음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몰래 한다는 거고 다만 몰래 했다는 것이 그들끼리의 꼭 비밀이라고 우리 비밀로 해야 된다.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고 한 대화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대화 녹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게 핵심형입니다. 자기가 한 거,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고 상대방이 이야기 듣는 거, 전화통화하는 거, 이런 건 다 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같이 이해 있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대화 녹음은 위법하고 이를 전송하러 위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대화를 하고 있다가 1명이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겁니다. 자면서 일부러 녹음이 딱 켜놓고 들어와서 자는 경우. 이거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 이거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화에 참여한 자가 한 녹음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화를 참여하지 않은 자가 대화 녹음을 하고 이거를 전송하는 것은 위법이 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